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킬바사 소시지 2개랑 과트로 치즈불닭볶음면 이거 2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소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즈소스를 재밌게 먹В 치즈소스 치즈불닭볶음면 치즈소스 치즈불닭볶음면 치즈소스 치즈쳐 치즈소스 치즈볼 맛있다.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마늘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네네네네네네네 마늘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쭈욱 마늘은 그냥 잘 먹어서 아 너무 맛있어 마찔을 먹어야 할거지 옥수수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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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 2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한입 마무리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, 댓글, 알람설정,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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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